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디라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이르니 이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늘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요 경상도 차 남바 보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죠 그 후로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하면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해외 집회를 온 겁니다 그게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 이미 세계보고마 은약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알아야 세계보고마는 거 아니에요 빌리버스 2장 13절입니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게요 원래부터 주신 거예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선악과를 다 먹고 이 의미를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은요 전혀 우리에게 꿈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1장 6장 11장이 뭡니까? 사실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전부 거짓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요 아닐걸요 오늘 제가 이게 마크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화장실을 갔다가 보게 됐거든요 저기 있는 거 그거 못 봤으면 예배 전에 진짜 참 세상 말로 똥줄 탔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보고 왔거든요 순간 마크가 생각이 나는데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UCSB 갔다 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괜히 신경질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욕이 나 버렸어요 우리 싸모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게요 왜 욕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면서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그렇거든요 다 가면서 거와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정직하다 착하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 이거요 늘 듣던 얘기 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깊이 다가와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치고 살아왔다니까 손에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데 뭐만 잃어버렸죠 말씀만 잃어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완전 해방 그래서 뭘 주셨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모가 오사카 갔다 왔잖아요 그 지역에 전부 다 천리교잖아요 천리교 요취 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있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천리교예요 얘들이 뭐 하고 다니느냐 천리교 그 마당 마루 건물을 천만 걸려서 닦고 다닌대요 여러분 아리안티나 가면 천주교에 있습니다 이 마당을요 무릎으로 기어요 무릎으로 기는데 무릎까지 깨지잖아요 그거를 붕대를 많은 걸 붙여가지고 기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기는데 옆에 아이가 손잡고 같이 걸어줘요 이유가 뭐지요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떤 섬나라에는요 여자들이 뭡니까 쇠사질로 자기 등을 치더라고요 흰옷 입고 무릎 꿇고 자기 등을 채찍으로 쳐요 등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쫙 흔붓어 나오는 그게 자기 죄가 해결됐다고 우리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 짓고도 죄책감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껏 죄 지어란 말이 아닙니다 죄에 갇혀서 죄의 종로를 타지 마라 그래서 부부싸움 크게 해버리고 기뻐버려야 돼요 참 왕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이 돼서 얘기하시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예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의 역사와 인도 속에 늘 머물러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해보겠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감사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노애랑 다 지나갑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좋아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울상이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예쁘던 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 안 듣던 게 또 이쁘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간다니까 이사야 40장 8절 인생은 풀이다 조금 더 성공해봐야 꽃이다 여호와의 입김이 불면 다 시든다 하나 남아요 뭐 남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도자로 부른받았다는 거는요 정말로 축복이고 감사해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동안 갈등했던 믿음이 뭔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감사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버도 나와도 인생의 답이 없거든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히트치고 있는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 뭡니까 우주정비 만든다고 그러죠 또 LA의 교통지역을 없애려고 지하에 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시간도 안 되게 갈 수 있는 굴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냐 너무 트래핑 많으니까 밑에다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대요 이 사람이 고백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깊이 우울에 빠진다 오늘날 굉장히 기쁘다 뭡니까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찾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알고 자란다는 것은 실에 살릴 언약 백성으로 렘넌트로 하나님을 키우겠다는 증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누구 만나지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네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만나서 인생의 천명을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진 경제를 가지고 전 로마를 복음하는 경제 축복 그리고 뭡니까 귀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 바울을 위하여 내 목을 내어놨다 전도자의 보호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때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리라고 부르신 분들이 확신합니다 이 답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사단 역사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사단이 끊겨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그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그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사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내 현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요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은 무당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단을 만나도 반드시 꺾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케이오의 아이들이 이게요 바울을 놀리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흉내내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알았다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 꿇었어요 사단이 그만큼 마귀, 권세,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게 있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각인받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되실 때 각인받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돼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됩니까 어제 우리 서현이가 우리 사모아한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대요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부 잡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 영혼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마누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때 뭐가 오느냐 굉장한 힘이 옵니다 아까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조용할 때 제가 무반주로 부르면요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말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이 시대에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내게 깊이 다가올 때는요 정말로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아요 문제가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나를 엄섭하지 못해요 무능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요즘 우리 유진이가 기도첩을 안해서 왜 안하냐고 물어봤어요 바쁘대요 바쁠수록 해야 돼요 한 번 바쁘게 생각하면요 지정신 아니에요 쫓겨가야 돼요 그것을 쓰다받는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잃어버리면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영에 감동된 시간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이상하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이여 내 속에 믿음으로 잘 박힌 것처럼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도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행복이 내게 몰려온다니 그러니 여기에서 오는 뭡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저를 겁내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는 늘 오는 얘기가 뭐냐 왜 애들을 그렇게 왜 그래 애들을 그렇게 눌렀게 하냐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눌렀지 내가 눌렀지 하나님이 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얼굴이 이러니까 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서연이가 정인이에요 전혀 안 무서워해요 우리 유진이도 저를 우습게 생각한다 내가 꽉꽉 짖어도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짖어라 이런다니까요 얘가 내가 하나님 되면 평안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그 불안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았는데도 한 번씩 두렵잖아요 당장 뭐가 없을 때는 급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거든요 거기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계속 믿음을 해보고 싶어요 내 마음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와야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내가 가장 좋게 보일 만큼 행복해져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확신이 내게 올 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찾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직장을 가져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찾아야 돼 왜 우리 권사님들 어디서 무너졌냐 내 인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업에 그냥 올인하면 돼요 그런데 올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죠? 인생을 놓치고 직업에 빠져 있으니까 인생을 회복해야 업에 올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세요 권역해보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이 있죠 늘 인만위를 누리지요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큼 24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이런 응답이 렘덴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빵의 성령으로 처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다민족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185 다민족을 살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페니시 나라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남미 같은 데는 계속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멕시코 한 마을은요 경찰도 못 있어요 이게 대들었다가는요 목자로 매달아버린다고요 동네 어기에다가 심심하면 매달아 놓고 이게 이해 되니까 경찰했다고 하면 죽여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안이 엉망입니다 그런 나라가 스페니시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구석구석에 지금 위험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동 보세요 지금 IS 만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 보세요 지금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아시아는 멀쩡합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전쟁, 축발, 촉박, 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 나라들이 복음 없이 망해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185 다민족을 하나님 입당 미국에 보내서 그들을 살려내어 각 나라로 파송하는 다민족 교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 준비를 한다면 제자들을 보내게 되어있거든요 먼 나라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눈트 한 명 한 명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써야 됩니다 다른 거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복음 잃어버려서 안전병이 종교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이념에 빠져있는 유대인 여러분 이념이 무섭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뭡니까? 숨은 동기 속에 빠져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더 큰 문제는 뭐죠? 본인들이 숨은 동기에 빠져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전부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죠? 섭선마귀입니다 섭선마귀가 딱 들려버리면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요 진짜 악랄하거든 어느 정도냐 두모도 죽여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섭선마귀가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섭선마귀가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바람만 하시면 안 돼요 바람만 나중에 칼 들고 옵니다 절대 바람만 하시면 안 돼요 못생겨도 아 잘생겼다고 하고 날씬하다고 하고 이래야 되지 섭선마귀가 딱 들린 사람은 절대로 일 안 하면 갈꼬리 딱 끌고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난 다음에 갖는 온갖 귀신들인 질병들 그게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죠? 치유 대상이에요 치유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무슨 얘기입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크게 아셔야 돼요 후대들이 거의 복음 못 듣고 있어요 심각한 게 뭐냐 지금 젊은 세대들이 크게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 잘못이죠? 우리 잘못입니다 교회가 복음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모른다니 왜 대학 앞에 학살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공부는 하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왜 청소년들이 미션홈을 해야 되느냐 어릴 때 받은 상처 가지고 평생 잘못 잃어갑니다 지금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예제를 빼내서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왜 우리가 치유센터를 세워야 되느냐 문화와 세상이 영적 질병을 계속 만들어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목사가 얼마 전에 오레곤에 보면 벤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캐나다 벤쿠버가 아닙니다 포틀랜드 옆에 보면 벤쿠버라는 데가 있어요 워싱턴주 각이 꼭 볼더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에 어느 날 7명의 청소년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20명의 청소년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살 때문에 상담하던 아이가 그날 자살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청소년 죽음의 1위가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자를 세우는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못들어가지고요 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왜 죽느냐 마약하잖아요 그래서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또 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나는 이래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죽어보는 거예요 마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을 못들이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후대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자란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있는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하여 복음을 따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 아닙니까 구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돼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 전도자입니다 반드시 그 현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허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가 세워져 있다면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시켜 되어 있거든 여러분 연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사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내가 내 문제, 상황, 형편에 빠져가지고 전혀 영지인 거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삽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 살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고름대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름대전서 16장 19절에 뭐가 나오죠? 고름대전서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제자가 있는 집 미션엄이죠 그 집에 반드시 그 지역 살리는 응답의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다메색에 있는 아나니아 요파에 있는 시몬 피장 피장 시몬 그러니까 처음보다 뭡니까? 그 집에서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와 그 집 야손과 그 집 호스데냐와 그 집 디도 유수도 그 집 여기요 지역의 성령이 지배하게 만드는 현장 우리의 지금 수준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평상시에 하는 말에 개나 소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나 내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내나 다 똑같았어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고리도전서 보세요 우리 때 지금 하고 있는 고행동들을 고택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갈라디아 보세요 보금을 또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보금 얘기 또 하잖아요 전부 편지 그렇게 쓴 겁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를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내보다 나을 것 같다고 제가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브라함 아니냐 내가 왜게 아브라함이냐 이러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교 비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 집이 지역의 성령이 지배하는 집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뭐지요? 그 밤의 환상이 이게 아시아로 가던 이 바울을 스탑시키고 마게도니아 가게 만든 그 들어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고린도에서 핍박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에요 정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지배하는 현장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황기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먼 거리가 아니에요 40말밖에 안 돼요 올랑해봐야 한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좀 빨리 오면 40분이에요 저는 LA에 매일 갑니다 우리 저기 진영이가 UCSB 가잖아요 한 시간 반 가거든요 가보면 별로 안 멀어요 트래픽이 길었을지 별로 안 멀어요 우리 제임사가 산타 바바라 위에 낚시할 때 좋은 데 있대요 한 두 시간만 가면 된대요 한국에서 두 시간만 하면 아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요 그거요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젊을 때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에 술 먹다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일한답니다 그럼 그 밤에 달려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예요 다섯 시간 약한 술 먹고 내려와서 그 날 일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 아닙니다 꼴랑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알릴루야 오면서 부흥이 하세요 와! 와이리 바쁘나 늦노 와이리 밀리라지 말고 오면서 부흥이 하시라니까 그리고 뭐냐? 왜 갔냐? 왜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만 하시는데 하나만 그 동네에도 흑인이 많더라고 보니까 흑인들 마음 착해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기도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현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찬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가 뭐지요? 돌아볼 권자예요 돌아볼 고자예요 계속 살피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세요 걱정을 다 죽게 맡겨버리세요 염려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걱정할 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도록 했밉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늘에 그 할 자가 많도다 그러니까요 근심을 내려버려 버리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길 가다가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겠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 사람한테 여기다가 시간 다 가버렸다니까 속지만 않아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환경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환경 아닙니다 내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 문제가 축복의 문이 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현장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속지 않고 담대의 은혜가 붙잡고 믿음으로 미국 보그마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Just let me pray Amen Just let me pray